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비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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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손님을 따라서 앞으로 나갈 때 밝은 빛이 비시고 내 손님을 따라서 앞으로 나갈 때 내 손님을 따라서 앞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섭리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었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